가게 홀의 주르륵입니다.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. 치킨집에 온 남성들 저렇게 우르르 들어가죠.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부어라 마셔라 마셔라 부어라. 결국 테이블에 다 뻗어버렸어. 한참 뒤에 저렇게 쿨쿨 자다가 깨어난 남성. 못 참겠다는 듯 비틀비틀하면서 기립을 하더니 어? 왜? 왓? 나니? 남자가 흘리지 마라. 눈물 말고 다른 걸 흘리고 맙니다. 옆에 일행들. 맥주가 왜 이렇게 따뜻하냐 하면서 잠꼬대하고 바로 또 좀 뒤척이더니 또 바로 자요. 그 남자도 의자에 앉더니 다시 쿨쿨. 직원이 달려와서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하고 직원이 와서 깨워요 지금. 아저씨 일어나세요. 사장님 깨워. 그랬더니 비틀비틀거리더니 또 갑니다. 음주 인생만 40년.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. 저런 인간들 술 마실 자격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지난 6월 24일 밤에 있었던 일인데 20대 남성들인데요. 20대 초반 남성들인데 이미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치킨 호프집에 왔던 것 같아요. 화장실 옆에 이렇게 자석을 잡은 다음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저 상태에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한 분이 일어나서 한 명이라 그럴게요. 한 명이 일어나서 소변을 봐버립니다. 너무나 놀라서. 놀랍습니다. 아르바이트생도 그렇고 주인도 보긴 봤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목격만 했고요. 그 이후에 조치는 취했습니다. 하지 말라고 조치를 쳤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다시 잠들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고의적으로 저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정말 화장실 옆이니까 실수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실수를 적힐 수 있으면 어떡합니까? 큰일 날 일이잖아요, 사실은. 그래서 나중에 아르바이트생이 소변을 다 치우긴 다 치웠지만 절대로 이러지 말라는 취지에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. 아니, 딱 봐도 저희가 모자이크는 쳤지만 딱 봐도 젊은 친구들이란 말이죠. 그렇죠. 20대 초반이거든요. 안 돼요! 먹지 마요, 술을. 박 변호사님, 음주인생 40년 저런 적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없죠, 당연히. 젊은데 왜 저래, 지금? 그러니까요. 잘못 배웠다, 술을. 잘못 배웠다. 소변은 화장실에서 보시라.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, 여러분을 사반가족으로 초대합니다.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